안녕 오늘의 버튼이 잘 먹네요 아 참 저희 아가 재미가 없네 아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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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야지, 밥. 북쪽, 남쪽, 북쪽. 일단 남쪽으로 갈까? 오우, 진짜 많다. 추천 리스트. 지도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정해봐야겠다, 많아서. 날씨가 너무 많다. 날씨가 너무 많다. 뭐 먹지? 뭐 먹지? 고집돌 우럭 갈래? 고집돌 우럭 갈래? 좋아 여기 나와? 응, 여기 갔었던 데잖아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여기 가자 거기 얼마나 갈래? 잠깐만 이게 티맵 티맵 얼마 안 걸리네 여기로 가야겠다 가자 가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응 도대체 차 도대체 차 점점 전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조림은 빵이랑 밥이랑 해서 한 번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자 맛있겠다 이게 진짜 내가 제주도에 성인이 되고 처음 와서 먹었던던데. 고마워. 영지랑 먹었던데. 두 번째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야. 어. 여기다가. 이거 딱 굴려가지고. 으음. 먹어볼게. 이거랑 고기랑. 생선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무생채 이런 것들. 여기 양념이 일단 대박이야. 이 양념이 맛있어. 양념만 이렇게 싸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런 거 저런 거 아니지? 응. 으음. 옛날 생각난다. 그렇지? 짬뽕. 으음. 짬뽕. 아니 진짜 밥도둑이 밥. 밥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 튀김 먹을까? 야 튀김 봐. 오. 오. 찍먹. 오. 오. 어색. 으음. 으음. 아이씨. 와. 축.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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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채소도 되게 싱싱하게 많이 많이 나와서 잘 먹었다 맛있었다 날씨 좋고 눈 좋고 빛나고 다음에 갈 곳에 로봇 찾아볼게 물질이 크림 오 자 그렇지 오 이거 찜하고 날씨도 좋고 소화 다 됐어? 이렇게 하면 금방 배고파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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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아 아! 인사해 줬어! 우리 인사해 줬는데? 우리 인사해 줬어! 아 진짜 근데 사진 엄청 많이 배우고 있었어 인생샷! 인생샷! 이걸 대개 냈고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화보야 유튜브 끝! 다시 밥 먹으러 가자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은 또 고기 먹어야지 응 여기가 여기 제조검집? 찜 피넥 오리 귀여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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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디니야 숭디니 이거봐 아 이렇게 저기 여기 와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깻잎 젓임에다가 멜젓이랑 사채 찬 자체가 다 맛있어서 육즙이 진짜 터진다 빵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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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금 나 진짜 배 너무 불러 친구가 소화제를 꼭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돼요 우와 드디어 도착 캡슐컵기 오늘도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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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었어요 기다려 진짜 유명한가봐 응 3개 먹자 오늘 오늘 우리 마지막 번인지 알겠어 회 먹을 거니까 라면 좀 하고 가자 골라왔어? 그냥 놔 고 끝 끝 이게 회를 맞는 자세다 그치 응 짜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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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논성화 이게 논성화? 그리고 멍게 꿀소랑 짜잔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많이 음 음 나 참기름이 찍었지 왜? 근데 진짜 맛있다 두 점씩 먹어야 돼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음 불소라 아 아 약간 오졸평한 느낌이 있나 음 아 나 새우 그렇게 맛있지? 음 음 음 근데 나는 새우 그냥 먹으면 달아 음 그래서 안 하거든 그래서 박찌는 박찌는 참기름이지 참기름 응 진짜 나 너무 행복하다 음 음 멍게 이거 너무 큰데? 우와 이거는 내 생각엔 한입 먹자마자 이제 바다향 진짜 나지 멍게는 맛있지? 응 이제 도미 먹어볼게 아 이게 그거잖아 참돔 응 서울에서 도미만 먹어봤어 음 음 음 쫀득쫀득해 쫀쫀네 응 쫀쫀네 어두워는 좀 부드럽고 어 근데 얘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동시에 있어 고소해 그리고 고소해 그리고 고소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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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어볼게 응 음 음 음 왜 낙지 돼? 왜 나 낙지 안 먹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좋지 응 원래 두 점씩 먹어야지 하 하 라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식감이 진짜 다 다른 거 같아 음 음 음 음 음 고소해 음 음 음 음 음 음 튀기면 부드러워 음 음 음 달콤한데 되게 고소해 오 약간 음 단짠단짠이야 음 음 음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숙소에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밤바다 이렇게 그 소리랑 약간 그 밤 향기? 맡으면서 그냥 짠 짠 아 아 배부르지 회로 진짜 배를 꽉꽉 채웠어 나 깻잎이랑 고추장만 찍어서 고추 좀 이렇게 넣고 그게 또 들어가 맛있으면 계속 들어가 음 야 회랑 깻잎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음 우리 약간 탄수함을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음 우리 매운탕 못 했으니까 마지막은 뭐다? 과자랑 맥주 아 잠깐 맥주들어갈 배가 또 있어? 가자 갑시다 가져오세요 일단 가져오세요 이제 숙소로 옮겨요 숙소 나와서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맛집 서쪽 추첨 리스트 어? 조용하고 좀 분위기 괜찮은 데로 이번엔 가고 싶다 아기 응 음 반응 치룩은 나아기 일어나자 일명 야 어 어 딸 딸 다 다 이쁘 경기장무 Eden 경기장무 고기 다 익으시면은 벚꽃이신 다음에 카색을 안으로 찍어서 주문하셨어요 이제 초록색을 꺾으시느니 제가 삼겹살이 얘는 희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친구랑 고교살이고요 기술이죠? 저희가 똥 양말한 걸 보일게 하죠 아하하하 이 친구예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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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다. 이거 진짜 빨리 먹고 싶으면 배고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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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먹자. 엄청 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쟤는 실패가 없어. 이 치즈 있지? 응. 대박. 목욕살이 치고 와. 나도 맛있다. 뭐야? 남은 스테게티. 몸이 더 잘 안가오는 거 같아요.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추. 고추. 좀 더 맛있었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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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이거 튀김 맛있다 이거 튀김 맛있다 안녕 여기는 고기 말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 좀 놀랬어. 스테이크 같은데 고기도 파스타까지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크림이 많이 피네. 그리고 꾸덕꾸덕한 스타일. 좋아. 근데 이제 실패가 없네. 우리 진짜 계속 다 맛있게 먹었어. 우리 진짜 계속 다 맛있게 먹었어. 음. 지금 딱이야. 제대로 겉바로 켜. 나도 해서 느껴. 아니, 일단 이렇게만 담백하게 싸먹어. 소금도 어째 맛이 다르다 했더니 맞네. 너무 맛있어요. 드시지 마세요. 파스타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잖아. 스테이크 파스타 같아. 뭔지 알지? 이게 약간 돼지고기 같지 않고. 약간 스테이크 느낌이잖아, 살짝.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하다. 맛있다. 응. 소스도 양이 많아서 이걸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 밥 볼까 봐. 맛도 약간 내가 그전에 먹었던 데보다 이번에 다닌 데가 훨씬 더 맛있긴 했어. 인정이야. 이제는 와인으로 만든 젤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크림으로 만든 젤리입니다. 이제 이탈리아에서 칸나코타라는 젤리예요. 노란색은 패션후르츠 과일로 만든 젤리입니다. 빨간색은 아즈베리로 만든 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먹어보고. 진짜 이쁘다. 입안이 깰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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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빅픽쳐인 게 이거 먹고 깰꼼인다면 다시 또 흑떼. 또 흑떼 시키게 만드는 느낌. 깰꼼. 이거 디저트까지 무슨 일이야. 디저트까지 맛있어. 너무 이쁘다. 마무리합시다. 너무 맛있어. 진짜. 해변 보자. 협재 나 처음 와봐. 협재는. 가보자. 응. 굉장히 방 진짜. 예쁘다. 넓거든. 그러네. 팩이랑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네. 와, 잘 보여? 너무 쉽지? 와우. 진짜 웃기지? 아, 배웠다. 아, 배웠다. 먹자. 고마워. 빵 같은 거. 응. 히어반. 더워? 보말칼국수랑 이거랑 할까? 저희 이거 보말죽이랑 성게알 세트랑요. 보말칼국수 하나 추가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찍자. 엄청 많아. 자, 먹겠습니다. 위에만 살살 떠서. 나 보말 진짜 좋아. 보습다, 보습아. 매운탕인데 완전, 이거 밥. 매운탕인데 완전, 이거 밥. 통계 가득 올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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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쏠라해. 맞아. 응. 안 먹었어. 찬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약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음. 음. 맛있겠다. 음. 음. 이게 무침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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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상큼해. 음. 음. 전복 하나 먹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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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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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tELetyAX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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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形ATEIGEE. 와..잘먹었다 잘먹었다 클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 집이 하나 넘게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좀 먹어야지 그때가 이쪽으로 좀 먹어서면 오늘의사항과 함께 하는거 같지? 저기하는 아이콘 아이콘 되게 맛있어 아이콘 진짜 맛없어 사람은 것 같지? 아몬드 향이 진하게 난다 이거? 안에는 뭐 있어? 크림 크림 여기 되게 종경이 있구나 종경도 너무 있어 어? 아까 비웠는데 날씨가 비웠어? 날씨 좋아 좋아 갈게 봐 밥은 너무 좋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오케이 잘 안 먹으면 좋겠다 잘 안 먹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잘 안 먹으면 좋겠다 진짜 잘 먹으면 좋겠다 안해 괜찮아 왜 하나 찍는 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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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